우리가 만났던 그날이야 닮았다고 나서 사고가 났던 거야 그날 내가 너를 잡았더라면 가는 너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더라면 근데 우리가 인연이라면 분명 악연일 거야 대체 네가 왜 그런 말을 했던 건지 않았더라면 그랬다면 달랐을까? 내가 돌아와도 이제 거기 너는 없다고? 선생님?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?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너는? 오늘 체육대회잖아요 제가 우리 반 체다 경기 출전자인데 몸 좀 풀어둬야죠 무슨 올림픽 나가? 이게 뭐라고 새벽부터 저 때문에 지면 안 되니까요 우리 반 아 맞다 선생님 이것 좀 드세요 아침으로 싸온 건데 선생님 것도 같이 쌌어요 숙직실에서 지내시면 아침 잘 못 챙겨 드실 것 같아서 저 완전 시집가도 되겠죠 나중에 저 데려갈 사람은 진짜 복 받았다 그쵸? 저 먼저 가볼게요 내가 꼭 어떻게든 해볼게 그래서 꼭 막아볼게 네? 네? 네 말대로 누가 데려갈지 참 복 받았다고 당연하죠 막아볼게 теп